여러분 함성 발성! 정말 대단한데요 여러분들의 이 포효하는듯한 여러분들의 이 큰 함성소리만으로도요 정말 든든해집니다 함성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단결력이 정말 대단해서요 파도탑이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장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을 되짚어보면요 이게 정말 멋있었는데 제가 파도탑이 한다면 저쪽부터 쭉 타고 와서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쭉 가는걸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예! 자 여러분 파도탑이 시작! 들어가! 박수 한 번! 감사합니다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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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요 박수! 박수!